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노을이고 205번 21살입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TMI를 다뤄볼 예정입니다. 먼저 저의 TMI들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자 이제 소개를 해보자면 먼저 여우! 주변에서 제가 여우상을 좀 닮았다고 해주시고 제 성격도 여우를 좀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처음에는 정말 되게 낯설어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지만 시간이 지나 친해지다 보면 귀여운 모습도 많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TMI는 제 성격입니다. 지금 활동직이라고 적혀있는데요. 제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정말 선호하는 편입니다. 란의 마지막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색과 고양이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주황색을 고른 이유는 제 이름이 노을이라서 주황색이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주황색을 보면 열정적인 마음이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주황색을 좋아하는 색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동물로 고양이를 선정했는데요. 저는 정말 고양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저희 집 고양이만큼은 귀여운 고양이 없더라고요. 방금 저희 집 고양이가 제 무릎으로 올라왔는데요. 싫은가 봐요. 저에게는 가족이자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. 이럴 끝으로 저의 TMI 소개가 끝이 내렸는데요. 앞으로 저의 채널 어버웃뉴스티비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고 앞으로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잔뜩 물어올 테니 많은 기대해 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. 그러면 이만!